어제 덴버의 고속도로에서 다중추돌사고로 큰 화염에 휩싸였으며 이로 인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어제 오후 덴버 70번 고속도로에서 트럭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으로 28대의 추돌사고가 발생해 큰 화염에 휩싸였으며 이로 인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이날 트럭과 스쿨버스의 사고로 사건 발생 지점보다 1마일 정도 앞에서 교통정체가 심했던 때 나무를 운반하던 23살 트럭 운전자 아구엘라 메드로스는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전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3대의 트럭을 포함한 총 28대의 추돌사고가 발생한과 동시에 큰 화재가 발생했으며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오늘 덴버의 70번 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 폐쇄됐으며 사고 운전자 아구엘라 메드로스는 4건의 차량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.